오늘은 인천에 있는 천년웨딩홀 계산점 그리다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식홀은 총 4개의 홀이 있으며 그리다홀은 1층에 있습니다. 1층에는 하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ATM기, 주차정산기계가 있으며 단독건물로 층마다 예식이 진행되다 보니 많은 하객들이 있어서 조금 혼잡했습니다. 주차장은 약 500대 주차 가능하고 2시간 무료 주차이며 결혼식 피크 시간대에는 주차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 일찍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다홀 로비는 앞뒤 예식에 접수대가 마련되어 있고 공간이 조금 협소했으며 고풍스러운 샹들리에가 따뜻한 느낌을 줬습니다. 신부대기실로 가볼까요? 대기실은 넓은 공간과 고풍스러운 벽지와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예식콜은 하우스 웨딩 스타일의 예시장이며 버질로드가 Y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신선했습니다. 더욱더 큰 박수로 오늘 첫 번째 증거에 반짝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지나가실까요? 더욱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래봤듯 서로에게 버틴복이 되어주고 힘들 때 항상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래봤듯 서로의 차이를 요정하고 힘든 그대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서로의 두 손을 놓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합치면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예식을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신랑 신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천년 웨딩홀 계산점 그리다홀은 단독건물로 층마다 예식이 진행돼서 예시장을 찾기 편했고 야외 웨딩과 스몰 웨딩을 원하는 커플들이 좋아할 것 같으며 버질로드가 Y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신랑 신부의 입장이 신선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